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러브하니 마카롱 준비했어요 그러면 같이 먹어요 아니면 두번째 레이커 이것은 도둑이 오ино 아래에 같이 먹으면 다 되었어요 소시지 초콜릿으로 맵다 치즈가 너무 좋아요 초콜릿 치즈가 너무 좋아요 저는 아까 감자 쑥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너무 맛있는데 이걸로 먹었을때 많이 먹으면 더 맛있을때 전화시키는게 좋아요 근데 저건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을때 편안한 거 같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뭔가 편안하게 먹으면 더 맛있을때 먹으면 더 맛있을때는 멈출 수 있는지 쭈쭈쭈쭈 와우 쑥쑥 숙 dollars 숙쑥 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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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쫀득쫀득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매운 양념으로 배울 수 있어요 정말 맛있고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제가 처음에 먹는데 진짜 맛있어 바삭바삭 숙쌍 새우 нав징어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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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이에요 그래서 초콜릿을 판매를 하고 초콜릿을 쓴 것 같아요 초콜릿이 너무 불러요 초콜릿이 더 힘들어요 초콜릿이에요 초콜릿이 더 맛있었어요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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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아삭 스윙쌍 청양고추 랩랩 치즈볼 소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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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파 잘 먹었습니다. 그러면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안녕 안녕